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케일업을 정말로 해볼 건데요. 사용자들이 계속 접속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인스턴스를 일단은 이미지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이미지 해서 createImage 그리고 이미지의 이름은 wp-wordpress의 약자죠. 그리고 날짜를 저는 적겠습니다.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 아시죠? 2015년 12월 30일 아,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 빠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12시 30분 예, 아직 밥도 못 먹었어요. 자, 이미지 디스크립션은 여러분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wordpress 그리고 scale for scale up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size는 자,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예, 저는 8GB로 했습니다. 자, createImage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중에는 우리의 인스턴스는 일단은 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정말 바쁜 시간에 사용자가 쇄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당 6초씩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바쁘다고 해서 scale up을 확 해버리시면 접속이 끊겨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예,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설명은 시간에 따라서 아마존의 어떤 설정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scale up처럼 굉장히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자신의 책임 하에서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고 사전에 시나리오 작성도 하고 해서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amis로 가보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pending이라고 뜨고 있네요. 좀 기다리셔야죠. 자, 이제 이미지가 준비가 된 상태이긴 한데 우리가 이미지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기에 앞서서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일사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instances로 들어가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힘들어했던 WordPress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그 인스턴스의 밑으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뭐 다소 복잡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정보냐면 여기 있는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CPU의 사용률을 내기합니다. 우리가 아마도 테스트할 때 리퀘스트를 한 400 정도 줬잖아요. 짧게 짧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CPU 점유율이 오랫동안 100%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점유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그 CPU 점유율이 높았다면 이것보다 더 높은 CPU 점유율을 보였을 겁니다. 이거라든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위쪽으로 피크를 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셔서 그 것들에 해당되는 뭐랄까요? 인스턴스 타입 또는 저장장치의 속도 또 네트워크의 속도 대역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이미지스로 가서 우리가 지금 생성한 워드프레스 이미지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런치를 누르고 그러면 여기에 인스턴스 타입이 있죠? 그럼 아까 보셨던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아낸 인스턴스의 상황에 따라서 CPU가 부족하면 CPU가 넉넉한 걸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시면 되죠. 아까 마이크로 인스턴스였는데 저는 한 미디움 정도? 뭐 라지 정도로 하죠. 예 돈이 좀 나가겠지만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나가니까 자 그리고 리뷰 앤 런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전에 그 워드프레스 인스턴스의 시큐리티 그룹과 똑같은 걸 지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SSH만 접속이 가능하네요. 이건 안되죠. 왜냐? 우리는 웹을 웹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접속을 할 때 그래서 워드프레스와 똑같은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선정하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 이거를 선택하고 보니까 http, https까지 잘 들어있네요. 리뷰 앤 런치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한 최종적인 확인을 하시고 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지정하고 런치 인스턴스를 하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뷰 인스턴스로 들어가서 인스턴스들이 모여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인스턴스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화면이 너무 작네요. 여기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 인스턴스는 large라는 인스턴스예요. 마이크로 인스턴스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은 인스턴스입니다. 됐죠?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인스턴스가 기존에 있었던 w 인스턴스 이거 이름부터 정하죠. wp2라고 하겠습니다. wp라는 인스턴스보다 성능이 좋은 wp2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사용자들이 wp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wp2로 접속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wp2 인스턴스에다가 wp가 가지고 있었던 elasticip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즉 wp의 ip를 wp2의 ip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elasticips 페이지로 가셔서 여기 있는 사용자들에게 공개된 저 ip를 이제 associate address를 해서 여기에서 wp2 인스턴스에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했더니 이미 allocate 됐대요. 그러면 이제 associated 됐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인스턴스를 disassociate address 해서 일단은 wp 인스턴스에서 뺏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associate address 해서 여기에서 wp2를 선택하고 associate를 하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스턴스 52로 시작해서 106으로 끝나는 ip는 아까 wp가 가지고 있었는데 자 ip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wp2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 생성한 인스턴스가 일래스틱 ip를 갖게 된 겁니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wp였던게 wp2로 사용자들이 똑같은 ip로 접속을 하면 이제부터는 wp2에 해당되는 인스턴스가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로 성능이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저는 우리 이전에 user라고 하는 인스턴스 있었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부하를 발생시키는 인스턴스에 접속했고 그리고 이 인스턴스에서 ab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리퀘스트는 400으로 하고 concurrency는 일단 1로 한 다음에 그리고 접속은 우리 새로 만들어진 일래스틱 ip로 접속을 시도해 볼게요. 자 이전까지 있었던 마이크로 인스턴스들의 결과값이었고요.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large 인스턴스의 결과값입니다. 총 걸린 시간은 12초가 걸렸네요. 더 빨라졌죠? 12.12초로 합시다. 그리고 실패는 0이고 그리고 초당 처리 속도는 어때요? 초당 32개를 처리하고 있어요. 더 빨라진게 분명히 확연히 보이죠? 그 다음에 개별 처리 속도는 하나하나가 약 30 즉 0.035개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제일 끝에 있는 동시접속 200 200의 상황만 한번 해보고 기록해보고 끝내보죠. 자 컨커런시를 200으로 하고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자 400 200 자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 페일이 너무 많이 발생했네요. 이럴 땐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저 페일이 어 많이 발생하면 그것도 서버가 불안전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총 걸린 시간은 6초 어 빨리 끝났네요. 역시 컴퓨터가 좋으니까 동시접속도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는 동시접속을 하건 안하건 간에 속도가 비슷했는데 지금은 두 배가 빨라졌습니다. 전체 처리 속도가 자 그 다음에 실패는 0이고 초당 처리 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61개를 처리하고 있어요. 어 어때요 두 배나 많아졌습니다. 초당 처리 속도가 자 그 다음에 개별 처리 속도는 어떤가요? 타임퍼 리퀘스트라는 부분을 보니까 자 3초 3초 3초가 걸렸네요. 3초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비교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large instance 로 했을 때 large instance 가 마이크로 인스턴스에 비해서 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각각의 사용자의 사용자가 체감하는 속도도 이 기존의 마이크로 인스턴스에 비해서 large instance 가 두 배 이상 빠르고 어 그리고 처리하는 총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도 훨씬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large instance 도 사용자가 많아지면 또 한계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에 따라서 그 한계에 따라서 좀 더 컴퓨터로 좀 더 좋은 컴퓨터로 또 교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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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장 좋은 컴퓨터까지 가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계에 도달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의 한계? 스케일업의 한계 다시 말해서 한 대의 컴퓨터를 좋게 더 좋은 컴퓨터로 만드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케일업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 봤습니다. 얘기가 생각보다 저도 많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한계가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스케일아웃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컴퓨터가 협력해서 그 트라픽을 감당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될 건데요. 그런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케일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스케일업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저는 일단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아웃으로 가면 일종의 사회가 생깁니다. 예. 개인이 혼자 있는 것과 개인이 한 명 이상이 되는 순간에 사회가 됐을 때 그 복잡도라는 것은 굉장히 높게 발생하고 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그 손실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사람이 모이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라고 해서 대화도 하기 힘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들이 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스케일아웃이라는 것은 적당한 규모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할 사안이지 처음 시스템을 하시는 입장에서 뭔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스케일아웃 같은 걸 복잡하게 처리하셨다가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서비스라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서비스를 오랫동안 손보지 않다가 나중에 서비스를 수정하려고 또는 뭔가 변경하려고 열어봤을 때 굉장히 복잡해져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 내지는 중대한 실수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스케일업이라는 것은 이해하기도 쉽고 그 구성도 사실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궁극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에 배울 스케일아웃이 아니라 일단은 스케일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당한 적정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스케일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런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물리적인 기계를 스케일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